하나, 둘, 셋! 우리 한국 신랑의 새로운 신랑의 신랑입니다. 상당히 규모가 좀 큰데 오늘 요거는 전국에서 거의 한 50분 내지 100분 정도만 출하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물건입니다. 그래서 요거 전체의 갱미의 낙찰 가격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방법도 좋습니다. 3억이 되어있습니다. 600의 재킹미입니다. 600의 재킹미입니다. 600만원의 재킹미입니다. 마지막입니다. 1350 마지막입니다. 1350 마지막입니다. 1350 마지막입니다. 1350 마지막입니다. 14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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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입니다. 우리 한국 신랑이 지금까지는 동호인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거래가 됐다면 이걸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거래도 활성화하고 또 공정거래를 실현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Um%&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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&%&%&&%&% телефон 750신